권뽀 인턴 입장입니다요 하면서 들어가십시오 먼저 시험 좀 보여주세요 현단아사원 입장입니다요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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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요 간다 잠깐만 이건만 걸포님 양파 그만 찍고 올라와요 알았어 일단 형님 저 따라오세요 넹 걸포인턴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여기서 저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여기 들어가면서 걸포인턴 입장입니다요 하면서 들어가십시오 먼저 시험 좀 보여주세요 엔 사장님 오늘 너무 힘들잖아요 현단아사원 입장입니다요 나가 예 그렇게 해야 돼요? 걸포인턴 먼저 들어가세요 네 네 사원이 먼저 들어와지 뭐하는 건가 현단아사원 난 뒤에 제재를 데리고 가라다니까 제재 오늘 걸포인턴 걸포인턴 아직 걸포인턴 줄 알았잖아 제..제 먼저 갈게요 네 가면 돼요 가면 돼요 걸.. 그.. 근데 저.. 혹시 여기서 Hang 1 만족 하하하.. 하하.. 하하.. 하하하.. 하하.. 하하.. 하하하.. 하하.. 준비는 아닙니다 마인크랩트의 기본입니다 몰입하는 거 네 내가 이거 안 해봐가지고 그런걸 걸포인턴 입장입니다 이러면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네 걸포인턴 입장입니다 선수 입장! 다음 아 나 귀까지 빨개졌어 축하합니다 토요일부터 볼 거는 금요일에도 편하게 하고 집도 지을 거면 하고 싶은 거 하고 일단 토요일부터 우리 도박장 그만 가고 이거 잡초 아니? 곤이 없어서 안 간 건 아니지 신속을 내가 여기 잡초 잡촌 잡촌 출애고 뽑았는데 잘만 달고 끼고 다니시면서 내가 잡촌 출애고 뽑았는데 난 출애 나 없는데 뭐라구? 단일하러 다시 가면 제주도 운동할 거야 아 맞다 걸포인턴 네? 마지막에 이제 정식 사원이 되면은 지금 뜻이 비키니 입어야 된다 아 비키니 하긴 했습니다 뭐야 민자님 옷이랑 바꾸네 현단에서만 벗어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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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하자 아니 현단에서부터 내복을 입고 다니나? 아니 아닙니다요 아니 왜 내복을 입고 다니는 거야 추운데 내복은 다 필수 아닙니까요 벗어보게 이거라고 이기도 안했던데 갑자기 뭐지? 뭐 처리하여! 회장님이 우리는 99점이 비! 키! 이! 라고! 하지! 나는! 있는가! 여기 사장님이 입이 너무 호대합니다요 지금 뽑아주기 아니 일어나서 보여주면 걸포인터에 도망가지 말입니다요 아니지! 언제도 얼마나 벗고 싶은데 숨겨진 몸에 안 보이나! 아야야야야야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 때리는 모습을 막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니까요 갑시다! 막갈라! 너무 멀다! 파이팅! 파이팅! 어? 뇌산 뇌산! 네? 아까 저기에 네 난초 뿌리까지 잘못 뽑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제가 몰래 복구해둘 테니까 네 혹시 누가 물어보거든 걸포인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셔야 돼요 알았죠? 근데 난 하나밖에 안 뽑았는데 누가 옆에서 세 개나 뽑았는데 혹시 누가 물어보거든 걸포인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셔야 돼요 알았죠? 어? 근데 난 하나밖에 안 뽑았는데 모르는데 혹시 걸리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알았죠? 거.. 걸포인터는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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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모르고 그랬는데 아까 누가 세 개나 뽑았어 아니 그 세 개 책임진다네 아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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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녀올게 감사합니다 우리 다이아 많이 키울게 갔다와요 갔다와요 걸포인턴 단 묻어서 다이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야 나는 운이 좋은 편이야 진짜요? 전 더럽게 없는 편인데 그럼 오늘 오늘 좋을거야 한단한 씨는 한 시간에 다이아 네 개 캐습니다 아니야 세 개야 아 세 개야?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구나 어디 갈건지 근데 다나는 보라색 세트가 없나? 너 왜 이렇게 옷이 나랑 똑같냐 운다나 사오는 거지라서 그런거 없어 그니까 뭐 나 데리고 가는 사람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 나를 지켜줄거 같지 않고 같이 졸거 같아 제가 템은 이래도 또 생각보다 잘합니다요 가기 싫어 목소리가 너무 그.. 택각중의 애니스즈 말입니다요 우리 너무 약해 보인다 진짜 하찮다 우리 우리 이 배 따고 가는 것도 너무 죽으러 가는 거 같아 다나도 날개가 없어 걸프 인턴이랑 가면 어차피 못 날아가니까 혼자에 도워둬습니다 여기 내려 볼게요 아 이거 배를 챙겨 다녀야 되는구나 서술관 못 열텐데 여기서부터 파고 들어가 볼게요 귀여워 저 따라오세요 애매하게 어차피 해 풀어질 것 같아 걸프님 고갱이 아끼고 있어요 제가 할게요 어 진짜요? 어 나 올라왔는데 어 다시 일로 오세요 어딘데? 너 어딨어? 방파도 들고 방파도 들고 방파도 들고 걸프님 저 보여요? 아니 나도 다시 올라갈게 나 없어졌을래? 소리들 어 아니 걸프님 여기 걸프님 아니 어디 아니 어디 어디 어디로 가셨 부인? 거기인가? 갑자기 소리들이면서 그 걸프님 그냥 뒤에서 아니 걸프님 뒤에 뒤에 아니 저랑 한칸 좀 떨어져서 와주시겠습니까? 저랑 한칸 좀 떨어져서 와주시겠습니까? 이거 저한테 붙으면 제가 실수로 국갱이로 때릴 수 있습니다요 밀지 마세요 밀지마세요 밀지마세요 아니 여기 모래 앞서 당았을 때 여기 말이에요 그렇다고 걸프님 저를 뒤에서 밀다요 빨리 빨리 안 매일 해 뒤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민다고 빨리빨리 캐지는게 아니지 말입니다 어? 엔사장님 더 빨리! 더 빨리 더 빨리! 더 빨리! 죄송합니다. 이쪽으로 내려오세요. 귀여워. 저희 이제 여기서 깰 거예요. 여기가 Y54거든요? 나는 어디로? 응. 한 칸까지 뛰어갈까? 여기, 여기서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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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일자로 쭉. 아, 이쪽으로? 오케이. 쩜 맞는 거야, 기분 좋다. 자, 100개 도전. 도전! 우리 그거 하자. 먼저 캔 사람한테 몰빵하자. 어? 다야, 몰빵이야? 어, 너 지내는 걸 먼저 배웠네. 먼저, 먼저 캔 사람 다 주게 하자. 먼저 100개 찍은 사람. 갯수를 정해놓고, 갯수 정해놓고 먼저 캔 사람 다 주게 해. 먼저 100개 찍은 사람. 왜 그러나, 현나라 사원. 설마 인턴한테 밀렸을 자신이 없는 건 아니겠지? 처음 캔는데 쫓았냐? 인턴한테 밀리는 게 아니라 제 초신자의 행원과 이렇게 또 무슨 현장에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요? 아니, 현장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인턴한테 쫄아가지고 호난이지. 다 아시면서 그러십니다요. 호난이지, 진짜. 이걸 안 한다고. 언니가 다 준다고 하는데도 이걸 안 받네. 한 번 해보시죠, 골포인턴. 렛츠고, 골포인턴. 아이고, 안타깝지만 저한테 다 주셔야겠습니다요. 진짜 나온 건가? 여러분, 진짜 나왔어요? 아니, 아니. 아이고, 저는 원래 다이아 조용히 먹습니다요. 아, 다이아 세이크해. 어, 나 이거 나온다, 이제 나온다. 거짓말하지 마십쇼. 아, 나 이제 세이크인데? 거짓말하지 마십쇼. 일단은 자네이 설마 인턴한테 달리고 있나? 아닙니다요. 왜 안 뜨냐? 아이고, 저는 원래 다이아 조용히 먹습니다요. 어, 나 다이아 세 개. 어, 나도 나온다, 이제 나온다. 근데 잘 나왔는데, 일곱 개가 한 번에 뜨네. 내가 나오란다. 뭐지? 진짜 못봤는데? 대박 터졌다, 대박 터졌다. 안 돼, 아직도 안 돼. 나, 나 스물두 개야, 스물두 개. 주문이 뭔가? 주문해어 봐. 남회장님의 기훈과 앵 사장님의 보호와 각오와의 현단아에게 다 이어주세요. 누다가 돌려나가도. 절기 때 얘기. 걸포인 펀드 주문 한 번 외워보시겠습니까? 어, 나 나왔어. 너가, 너가 그렇게 기원해줘서 그런가 봐. 고마워. 이어가게 되셨는데. 나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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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. 다나야. 어, 엄청 많아, 엄청 많아, 엄청 많아. 이거 뭐야. 아아, 아아. 이렇게 까지. 헉, 나 좀 많이 떴어, 이번에. 이거 봐. 헉. 헉. 100개 다 돼가는데? 음. 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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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다. 엄청 많이 떴다, 엄청 많이 떴다. 언니 끝났다. 아아. 언니 110개다, 110개 해. 빨리 열심히 이렇게 해. 언니, 언니, 다이아. 개꿀이잖아. 아, 인정했다. 으아, 고생했다. 아아. 아아. 걸권님, 이쪽으로. 아, 이거 앉아도 돼. 너 다 가져. 괜찮아. 아, 깜짝이야. 뭔 소리야, 이거. 왜? 뭔 소리야? 아, 다시 가야 되네. 왜, 왜, 왜 놓고 왔어? 다이아, 드는 설커를 놓고 왔습니다. 거기다가? 그래. 그거 어떻게 다시 어딘지 알고 있어? 아니, 그니까 누나, 아니 누나 사수가 내 사수였거든. 아, 진짜? 다이아도 줘야 돼? 다이아, 100개 먼저 캐기했는데 내가 이겨가지고. 다이아, 몰빵 내가 이겼어. 일단 걸권님, 이따 이거 80개 받으시고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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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나 안 줘도 돼, 안 줘도 돼. 아아, 워크, 안 돼. 안 돼, 안 돼, 100개. 이거, 절발. 아니야, 나 가방 없어. 야, 이거 안티. 이렇게 주면 어떡해. 야, 뱉어. 너네 집에 있는 거 안다가 가지러 간다. 왜 보석을 니가 가지고. 사람은 착해, 사람은. 맞지 누나? 다나, 다나 씨 사람은 착하지? 응, 진짜 착한 듯 약간은. 진짜 팩트는 맞아, 팩트야. halt, 맥주가. 히히히히. 다시 한번 착해. 너넘스. 아, 아, 네. 다시 한번 가.